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배, 배, 배. 야, 큰일 났다, 야. 설마. 한번 가보자. 안에 있을 거라 믿어. 배 간다, 배 간다. 배 간다, 배 간다. 배 간다. 큰일 났다, 야. 저게 뭐 있는데? 아닌가? 누가 이렇게 받아야 전해주고 가지, 안 받아주고 그냥 갈 수도 있잖아. 아, 설마. 만약에 없으면 어떡하지? 또 저녁 해먹어야 되는 거야? 그냥 김국에 밥만 먹자, 아빠 저녁을. 김국, 김치 밥만 먹자. 에이, 설마. 없진 않겠지. 야, 배 나갔어. 배 나갔다고. 배? 그치, 섬 생활 배살이 힘들어. 어떻게 시간 맞춰서 나가. 형 돈만큼 20만 원 나간 거 아니야. 가벼 지져끼겠다. 아, 갔으면 좋겠다, 피자가. 저렇게 먹게. 밥 할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밥 할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아이고. 어디 있어? 없는 거야? 어디 있어? 없는 거야? 설마. 어? 여기 지금 녹두 섬인데요. 배달 좀 될까요? 예, 몇 집이에요? 배달되나요? 네, 녹두전이요. 네네. 아, 그래요? 배에 실어서요. 네, 배에 실어서. 없는 거야? 설마. 어? 주민센터. 마을 회관 주민센터 있나? 마을 회관 주민센터 있나? 어? 없는 거야? 에이, 없지는 않겠지. 야, 가격이 얼마인데.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설마 이거를 들고 가졌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많았는데. 아, 저기 있다! 역시. 감사합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야. 뜨끈뜨끈해, 뜨끈뜨끈, 뜨끈뜨끈. 하나 줘. 어우, 어머, 어머, 어머. 가자. 되게 행복했어요. 정말 녹도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다 됩니다. 마음만 보면 다 돼요. 이야, 확실히 우리나라가 배달은. 이야, 어딜 가도 배달은 최고야. 그런데 심지어 안 식었어요, 아버지. 만져보면 뜨거워. 뜨거워? 네. 그렇지. 가시죠. 가자. 가자! 레츠고!